안녕하세요 퍼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목소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제가 예전에 20대 때 했던 일 중 가장 잘한 일 베스트 3를 쇼츠 영상으로 올렸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는 귀찮아서 또는 다이어트한다고 끼니를 걸었던 일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특히 건강하게 먹지 않았을 때랑 먹었을 때 운동을 할 때랑 안 할 때랑 몸의 컨디션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건강하게 챙겨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글쓰기를 늦게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글을 쓰는 것은 일기 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책을 읽고 나서 글을 표현하다 보니 생각을 조리있게 말하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생겼고 나를 더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조금 더 수월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는 재테크 공부를 조금 더 일찍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2년 전부터 투자 공부를 했었고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때가 작년인데요. 2년 전 제가 초심자의 행운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사람을 빨리 파악해보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새로운 거에 항상 도전해야 성취를 느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 성향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감사하며 그 안에서 융통성 있게 사는 삶을 더 추구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안정을 느끼는 상황이 다르기에 자신의 성향과 적성을 잘 알고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은 다른 언어 공부를 꾸준히 하지 않았다는 점과 경험을 더 많이 해보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열심히 하는 만큼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 운동과 영어다. 함께하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